Q. 오늘 라스카님! 아 나 안 왔어. 라스카님! 그.. 어.. 꺼벌리시다. 라스카님!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뭐야, 청식 님이네. 님 말 듣고 블링병이랑 안 친하게 날라구요. 네, 거리 봐야 돼요. 어, 눈쟁이 재밌는데? 안녕하세요. 우리 조합 실업! 조합 기가 맥힌데? 음, 또르비어는 안 돼요. 조음, 조음. 왜 그럼? 아니, 또르비어는 좋은데 파라 뜨면 잡을 게 없어서. 파라 뜨면요? 아니요. 자 클릭으로 맞추면 되죠. 파라 뜨면 부조합 맞추고. 부조합 맞추고 아나가 두 방 맞추면 죽지 않아요? 당연하죠. 제가 두 발 박을게요. 그쵸, 그쵸. 아니면 한 발 박고, 아, 눈쟁이 님이 대가리 한 방 박을게요. 제가 한 방 박아드리겠습니다. 노노, 노노, 게이지 백 우클리그로 한 대 맞춰버리면 그냥. 어, 너 수면 좀 맞출게 그냥. 아니 노노, 내가 도심 맞춰. 오케이, 나 던진. 아, 우리 다들 막 프롯인데? 아, 너 밀리로야. 간단하잖아. 아, 너무 간단하게 잡으시는군요. 큰 시키네, 맞어. 딱이야. 조용히 해, 형이 뭘 알아. 조용히 해, 형이 뭘 알아. 어, 맞아. 겐지 반피. 어? 역시 SM. 겐지 오른쪽. 야, 뭐야. 아, 포탑이구나. 겐지 오른쪽. 겐지 오른쪽 반피. 겐지 쉬프트 없어요. 너무 아프게 맞았는데. 나 너무 아프게 맞았어. 겐지 컷. 근데 뭐야. 근데 킬이 안돼. 킬이 하고있다. 다리 앞피, 다리 앞피. 컷. 거점, 거점. 루시오 반피. 라인 거점에 지었다. 라인 거점에 지었다. 야, 거점 잡으러 와. 하나, 둘, 셋. 나이스, 우재기님. 뭐야, 못 막았어? 나이스, 굿. 부자, 부자. 게이지 나이스. 아잇. 송하나, 부자. 수난총에는 대납파가 딱이야. 이 정도? 아, 아, 아오. 겐지. 어. 내가 포탑에 극딜 넣었어. 어, 게이지 100이다. 초월 찼어요. 아, 너무 궁 쓰고 싶어. 라스카님, 라스카님. 네. 저 막고 싶음. 빨리 막고 싶음. 어, 맞아버려. 어, 태웠어. 주름실드 빠졌고. 야, 쟤넨 실드 다 빠졌대. 오, 야, 저 너무 아파. 너무 아파. 힐맨 200명. 힐맨 200명. 어, 안 들어갔어요. 먹었어, 먹었어. 기박어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라인 라이크피. 어, 왼쪽에 겐지. 왼쪽에 겐지. 왼쪽에 겐지. 아, 괜찮아. 겐지 들어간다. 오케이. 못하면 죽어요. 이거 뭐가요, 이거 뭐가요. 배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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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믿어요, 저 믿어. 어, 뭐야, 알렉트. 아, 그거 깔아놔요. 나중에 섞어 먹게. 지류로. 없어, 없어, 지금 없어. 어, 우리 자리야. 저, 저. 나 개끼리 진짜 쌈 높아.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안 돼, 안 돼. 나 안 돼. 자리야, 주름실리 빠졌어요. 널 왜 줘. 라인 개피. 겐지. 겐지 부조화. 겐지 부조화. 보는 중, 겐지. 보는 중, 나이스. 망치 막았고, 망치 막았고. 나이스, 나이스. 조져요. 라인 부조화. 라인 부조화. 라인, 라인. 라인 반피하래. 디바, 왼쪽. 디바 오른쪽 들어왔어요. 송하나 부조화. 라인, 라인 1백. 라인 잡아, 뭐해. 뭐야. 라인 부조화. 라인 따. 잡았으면 된 거야, 형. 결과가 중요해. 어어어. 어어어오오오오오오오. 어어어. 차려, 차려 실드 없어. 태웠어. 태웠어. 와우. 제옥이 손에 말하신 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맞고 싶어, 나 맞고 싶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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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노 강아지 충전. 아니, 다 채울 줄 알고 재웠는데 영원히 재워 버려네. 나 맞고 싶어, 빨리 빨리 빨리. 디바, 만으로 비틋드. 얘가 또갔네. 상대 제냐타 나왔다. 라인하고 비벼, 라인하고. 루시오 빼고 제니아타 나왔어요 겐지 반사? 겐지 반사? 라인 부자 라인 부자 라인 부자 디바 왼쪽 디바 왼쪽 포커싱 오케이 로봇 터졌고 사운드 끊겼어 뭐야 오른쪽 라인 오른쪽 라인 부자 라인 기필 나이스 겐지 오른쪽에 반사 빠졌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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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땅땅이로 막혀 땅땅이 땅땅이 혼자? 어이 방어구 개 많아 방어구 내 앞에 하나 하나 나 하나만 줘 뽕 누구 줄까 뽕 솔드 저저저저저저저 토르비언 토르비언 나 토르비언 줄게 오케이 가자 토르비언 야 너 뭐야 못막아 못막아 못막아요 보여 살려야지 살려야지 망치 조심 망치 조심 잘 잡았어 나이스 망치 야 끼우지마 아냐 괜찮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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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인정? 인정? 인정해 인정 아래? 자리 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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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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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나이스 뭐야 디바 날아가는데 점수 0 대 0 공수 공룡 라스카인이에요 예 지금 훈이가 님의 자리아를 보고 있어요 훈이? 훈이 훈이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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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에스케이티티원 훈이가 보고 있대요 에스케이티티원 훈이요? 훈님이 뭐라? 훈님이 훈님이 뭐라? 자기보다 잘한대요 당연하대 당연하대 훈아 당연하대 훈아 내가 장난으로 훈이가 라스카님 자기보다 잘한대요 이러니까 당연한 거래 훈이 뭐 해야 되지? 훈이 빡쳤어 훈이 빡쳤어 뭐 해야 되지? 루 따기하면 되는 건가? 내 머리를 나 한 한조 시켜줘 네 어 어머니에요? 어머니 헤헤헤 어 잠깐만요 페드립 뷸 어? 아뇨 아뇨 뭔소리야 힘내 우리 다 할 수 있어 아니 먼저 어머니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장난이지 왜그래요 저 위도우 못하네요 에임상은 형은 잘 못해요 아 이걸 또 정치가? 설레 하이즈 해야죠 이거 내일 이거 내일 이러면 알파님 나오는구나 이제 꾸준히 하이즈 계속 할겁니다 제 유튜브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아 근데 지금 다른 분들이 아주 보이스가 꽉 차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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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방 좋아 루피랑 그 CU 털러 갈 거거든요 물론 루피가 쏘는 거고 저는 스팸 김치 볶음밥 아 아파 우리 조합 있다고 야 왜 뚫을 거 같은데 근데? 아 뭐야 안 하고 근데 그 창신이 마주 깔려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한 번 뚫어 물론 우리 신호샤키 아이가 살짝 벌레지만 인정 동ươä 호그고고고고고고 고 고고 Informationen 뒤에 겐지! 뒤에 겐지 스킬 없어요! 겐지 스킬 없어요! 우리 원숭이 죽었고, 라인 반피! 라인 케어 받고 있고, 호그 조심! 오! 아나 잘랐다x2 들어가면 돼, 어 이거 라인 방벽 반피? 호그 그랩 조심하시고, 호그! 호그 잔다! 아 라인 잔다! 이소! 렛츠고! 거점 안으로! 거점 안으로!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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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오케이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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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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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 어디있어? 심해 어디있어? 심해 어디있어? 심해 포탑 있었네 심해 어디있어? 아니 없어! 없어! 수고하여? 아 빨리 점수 올려야돼 아 창시 캐리에 비행돈다 진짜 블링형이랑 루피한테 점수로 놀림 안 받아야 돼 진짜 블링형한테 놀림 받는 건 심각하다 심각해 심해 아 언제 겐지 하셨어? 언제 아셨지? 아 라스카님 못팠네 어? 이게 왜? 이게 왜? 지금 파찌 이상해 파찌 이상해 파찌 이상해 왜요? 파찌 이상해 왜요? 파찌 이상해 힐킷 힐킷 아직 앞서진 대로 살려 살려주잖아 힐킷을 기가매키게 먹었어 평균에너지 인정 아 평균에너지 인정 오 78% 와 부왕벽한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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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자추야? 예? 자추는 좀 와 이거를 또 정치가? 이거를 또 정치가? 중지 부숴버릴게요 창시님